최장 시간 경기 올 시즌의 탑 3 이 경기가 이제 넘버 1이 됐습니다. 조금만 길어지면 1박 2일 경기도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남았습니다. 오늘의 경기 15대15 이대로 헤어지긴 너무도 아쉬운 재미있는 오늘의 경기. 여러분과 함께 연장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15대15 자 이제 시간도 11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 이 승부는 정말 뜨겁게 물어 입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가 다 있네 약간 이런 뜻이죠. 지원중 선수가 이번이 놀라웠어요. 약간 높게 지명 순간 드립니다. 곱쪽 찔러내며 루픽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빠른 공으로 잡아냅니다. 자 이렇게 기본둑이 위기를 탈출하면서 이 경기의 균형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15대15 여전합니다. 투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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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봤고 루픽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아웃 카운트. 미굿대를 때렸고 땅골 이로써 막아냈습니다. 세 번째 아웃 카운트 이렇게 잡아 냅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좋아 멈춰 루픽 스트라이크 아웃됩니다. 자 이 경기는 연장의 끝까지 이어집니다. 이제는 12회를 갑니다. 이제 경기는 12회 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15대15의 동점 경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이 팀에게 남아있는 아웃 카운트는 연장 끝까지 딱 아웃 카운트 3개씩. 지금 이렇게 주워 보여주니까 앞서 암호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앞에 점수가 많이 나다가 지금 3인일째 대팀 모두 득점이 없습니다. 그렇죠. 나선 범은 그만큼 유리해진 상황. 때립니다. 약간 밀렸고 왼쪽으로 떠올랐습니다. 좌익수 부지런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웃 카운트를 담아낸 황성빈입니다. 들어갑니다. 나신볼 컨택 땅볼 3루스 끌어냅니다. 오선진 부드럽게 아웃 카운트 전달합니다. 이창진의 대처는 어떨까요? 불카운트 낮게 이창진의 눈이 구승민의 포크볼을 골라냅니다. 김태근 컨택 땅볼 3루스 오선진 끌어냅니다. 1루 선고. 1루의 세 번째 아웃 카운트가 됩니다. 2루의 세 번째 아웃 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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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 시간 경기 올 시즌의 탑3. 이 경기가 이제 너버1이 됐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길어지면 1박 2일 경기도 나올 수 있어요. 10분이 남았습니다. 경기 시간 5시간 1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15 대 15. 오징영 선수입니다. 초구를 때렸습니다. 땅볼 유격수 대시 끊어냅니다. 1루의 아웃 카운트. 전달하면서 원아웃. 스윙. 그러나 삼진 물러나면서 두 번째 아웃 카운트입니다. 바깥쪽 변화부에는 대응이 됐지만 지금 몸쪽에서 몸쪽으로 돌아 들어온 변화부는 굉장히 어렵네요.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화요일이 끝나기 직전입니다. 화요일이 11분 남았습니다. 화요일이 먼저 끝날까요? 경기가 먼저 끝날까요? 이제는 초구를 때렸습니다. 높게 떠올랐습니다. 유격수 뒤로 좌익수 앞으로 잡겠다는 시로 이 경기의 마지막 가운 카운트입니다. 15 대 15. 대단한 두 팀의 승부가 오늘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5시간이 넘는 경기였는데 정말 지루함 없이 정말 재밌는 경기 양킹 선수는 펼쳐줬습니다. 다음 시에 만나요. 아마네요. 가지가